안녕하세요 부양나무풍 입니다 그동안 한주동안 잘 계셨죠 오늘도 여기에 무지도 없습니다 온실한 뭐 거의 한 34도 육박해 가지고 비가 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들 이 무더위에 폭염에 건강 다 조심하시고 만초들 다들 무사 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제 32차 만초 여행 물주기 시작하겠습니다 요 앞에 핀던 카틀리아 요아이들 그린색에서 아주 진한 립을 가졌던 온원한데 요는 아이가 제가 오랫동안 길러 가지고 네임이 빠지고 없습니다 네임이 빠지고 없어 가지고 요 유튜브를 찍고 나서 새롭게 한번 찾아봐야죠 찾아보고 쭉 한번 또 한번 다음에는 이름을 붙여서 정확하게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난초 여행 물주기에 앞서서 오늘은 또다시 여름에 신화가 나고 분 밖으로 삐져나갔던 아이들 그걸 잠시 여름 분갈이를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분갈이 봄 분갈이 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별 차이는 없고 단지 뿌리가 바깥으로 뻗어 나가면 영양분을 공급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또 제 같은 깔끔한 성격은 뿌리가 바깥으로 진짜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귀신 머리카락 풀어난 것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은 저는 보기 싫어서 밖에 나가는 것은 용납을 못합니다 용납을 못해서 안에 어떻게 들은 어떻게 분 안으로 넣어 가지고 깔끔하게 해 가지고 영양분도 고루고루 섭취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한 주 동안에 또 저희들 잠깐 여기에 몇 가지만 한 주 동안 또 성장했던 이 시기에 물을 어떻게 줄 것인가 그런 걸 해 가지고 잠깐 분갈이 하는 대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몇 가지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분들은 다 지금 2차 신화가 이렇게 이렇게 날 거고 그죠 이렇게 날 거고 이렇게 지금 이 정도로 이래 가지고 잎이 피해지고 이렇게 됐을 거에요 잎이 피해지는 이런 상태에요 요 아이들 요 아래처럼 아래 여기 있다 아닙니까 요 아래에 뿌리가 나오는 것처럼 요렇게 해 가지고 식기의 뿌리가 더 완전히 들어가기 전까지 아니었습니까 물을 주지 마세요 물을 안 주지 말고 또 다시 지금 저희들은 이래 가지고 봄에처럼 고행이 시작이 되는데 저희들은 요리되면 또다시 또 물을 안 줍니다 물을 안 주고 어떤 유튜브인들이 말을 하죠 그 화분 속에 수태에 들어가면 물을 주면 아니었습니까 뿌리가 썩는다고 그죠 당연히 그러면은 뿌리가 썩죠 뿌리가 안 썩게 하려고 그러는데 물을 안 주면 되는 거에요 그죠 확실히 조금 아니었습니까 그 차이인데 이 생각의 차이인데 아니었습니까 생각의 차이인데 어 수태가 물이 많으면 아니었습니까 물을 적게 주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수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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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많이 먹어 가지고 뿌리가 녹을 것 같으면 아니었습니까 그죠 우리 부양처럼 이래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적으로 개발을 하셔야 되는 거에요 기준적으로 해 가지고 막 이래 가지고 분이 썩는다 물을 많이 줘 가지고 아니었으면 통기가 된다 안 된다 아니었습니까 부양토부는 과학적으로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다 고려를 해서 그렇게 다 만드는 거에요 만들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써 가지고 저희들이 유튜브를 계속 부양과 똑같은 방법을 기를 수 있게끔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한번 봐 보세요 또다시 아니었으면 2차 신화가 이렇게 건강 올해 어 다른 분들은 신화 한발부터 받기 힘든데 저는 신화 올해 두발벗이 세발벗이 세번째씩 받는 것들이 거의 많습니다 세번째 세번째 받아 가지고 그러면 꽃이 안 잡히냐 세번째 받아도 일찍 아니었습니까 요는 두발벗인데 세번째 지금 나오는 아이들은 내년 4월에 4월까지 필 거고 요는 아이들은 전시회 때 거의 맞춰질 거에요 전시회 때 맞춰지고 그만큼 쉬리기 아니었습니까 금방 아니었습니까 쫙 뿌려 버리니까 아니었습니까 저도 일석이지로 좋은거죠 그죠 음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저희 부양방식대로 아니었습니까 부양방식대로 따라해 보시면 따라해 보시다가 정아니면 아니다 싶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본인이 맞는 방법을 강구를 하시면 되는거에요 음 하고 어쨌든 올해는 부양방법으로 해가지고 해 볼거라고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렇게 마음먹었으면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끝까지 한번 가보고 음 정말 이래가지고 어렵다 그러면 또 다시 아니었습니까 뭐 내년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제가 아니었습니까 계속 제가 이래가지고 뭐 1차에서 끝나는게 아니고 뭐 1차에서 백해에서 끝나는게 아니고 천회를 가든 이천에 가든 내가 살아 있을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아니었습니까 난초에 대한 연구는 계속 해가지고 난초여행을 할거에요 하 하 하기 때문에 계속 이래가지고 난초여행에서 나오는 그 방법을 쭉 이래가지고 쳐다보시면 어 뭔가 있습니까 그거 할거에요 그리고 국내에서 어 워크리아나 카틀리아 부양만큼만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부양만큼만 있습니까 제대로 이렇게 기르는 데는 아마 없을거에요 없기 때문에 제가 명세컨대 어 죽이는 방법은 가르켜 드리진 않습니다 응 가르켜 드리진 않아고 최대한 어 살릴 수 있게끔 건강하고 그죠 건강하고 정말 정말 예쁜 꽃을 필수 있게끔 저희들은 이렇게 따라가는거에요 따라가고 끝까지 한번 따라와 보세요 따라오면 뭔가 달라질거에요 어 이미 어 부양방식들을 해가지고 꽃들 피우는 분도 있고 음 발부가 너무 좋아요 안그러면은 또 신화가 2차 신화를 받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저한테 메시지 문자를 다 오는거 옵니다 오기 때문에 저도 뭐 뿌듯하죠 어 여기에 이제 저희들 부작 부작도 뿌리가 어 칠레리팔레리 뜨면 안되는거에요 야생지에서 칠레리팔레리 뜹니까 반다만 뜹니다 반다만 반다만 뜨고 이래가지고 워크리아나는 이니까 뿌리가 이렇게 가면 가는게 정상이에요 그거는 뜨는거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기 때문에 뜨게는 절대 하지 마세요 어 그거는 어 뭐 그 어떤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자기만의 개인의 지금 뭐 거기인데 여기에 이렇게 붙어야 여기에 야생지에서 자기들이 안정성이 있게 이래가 고정성이 돼가지고 나무에 잘 붙어 살죠 떨어져가지고 있으면은 바람이나 비나 뭐 이래가 강하게 오는 것 때문에 떨어져가지고 자기 지구을 지어선 안하는 거거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부양처럼 요렇게 단단하게 예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하고 예를 들어서 물을 많이 주시다가 뿌리가 이게 공중에 요거처럼 이렇게 뜬다 싶으면은 물을 약간 줄이면 아니습니까 따뜻하시 이게 나무에 활착이 됩니다 뿌리가 뿌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거는 뭐 잘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요게 뿌리만 보고 물이 많다 적다 아니습니까 그걸 판단이 쓸 거예요 얌체도 물을 적당하게 주니까 뿌리도 건강하게 나고 올해 1차 2차 이것도 아니습니까 뭐 올해도 뭐 땡이죠 아니습니까 아마 조금 있으면 꽃들 미리 낼 거예요 이게 오늘은 여름 분갈이에 대해서 분갈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음 지금 여기에 잠깐 요건 하나 브라셔볼라 있습니까 노란색 근데 딱 많이 피했다 진짜 많이 피했습니다 향도 이거는 밤낮 주애를 쫙 뿌리기 때문에 진짜 아 옆에 서면 아니습니까 진짜 감동합니다 어제 오신 오신 고객분들도 입구 때 보고 반해가지고 분촉이 되는 해구 속에 박혀가지고 어떻게 분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분촉북도는 불가능하고 멋있죠 그죠 제대로 제대로 되어가지고 제대로 되어가지고 제대로 된 모습을 해가지고 꽃들 한번 키워봅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부작을 결정을 못 지우고 있습니다 뭘 어떤걸 해가지고 심어야 이게 멋있게 될까 해가지고 여기 장미나무에요 장미나문데 이 정도로 우리 뭐 지금 요런 데서는 장미나무가 뭐 우리 팔뚝이 최고죠 팔뚝 두께가 최고인데 열대지방은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우리 안으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분갈이 하기 전에 부양에서 그동안 만들어냈던 토분을 쭉 감온 한 장점이 아니고 요게 여기 여기 부양세트인데 우리가 저희들이 만든건데 요게 첫번째 여기 크게 여기 길이가 30 50 정도 이게 부양 전용 노고 그죠 요거 하나 보이시고 그 안에 들어가는게 또 요거 28cm인가 그렇습니다 그죠 부양 뭣이죠 이게 부양노고 음 음 요게 맞네 부양노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보편적으로 아니었습니까 했던거 요거는 저희들이 옛날에 했던 그게 돼가지고 이렇게 부양 그냥 한글로 글자로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양 워크라나 토분 중에서 제일 작은 사이즈 요거하고 요거하고 어 이제 부양에 어 이게 워크라나 모종이에서 나왔을 때 여기 심으려고 부양 요거하고 요 이번에 최근에 이래가지고 카틀레 대행 카틀레를 심으려고 우선에 한개 샘플적으로 한개 뽑아 봤습니다 이게 이게 부양 요거 보시면은 높이는 높이는 약 한 20cm 이게 안에 폭도 약 한 20cm 기존의 단지 여기 우리가 통기성을 크게 하고 여기에 이게 통기성을 열어주는거 요거 만들고 분을 두껍게 해가지고 요 안에 흑 재질이 요하고 바깥에 안 있습니까 나무 창호지처럼 숨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거 요 특수 제작한 겁니다 요거는 부양에만 이래가지고 전문적으로 하는거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는 아마 없을거에요 없기 때문에 어 그 이게 필요하신 분은 분양 운영진한테 말씀하시면 될거에요 여름에 여름철에 요거는 분원자고 요렇게 하고 여름철에 부양에 음 부양에 분갈이를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뿌리가 나오는데 요거 정도 되는거면 아마 올해까지는 괜찮을거에요 올해까지는 괜찮을거에요 올해까지는 괜찮을거에요 올해까지는 괜찮을거에요 올해까지는 괜찮을거에요 내년에는 요거는 분갈이를 하는거에요 음 분갈이가 조금 불편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은거 그거는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뿌리가 나오면 바깥으로 바깥으로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당겨가지고 뽑아가지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올건데 바깥으로 놓으면 이게 말 그대로 이래가지고 좀 쳐다보면 지저분해지고 뿌리가 바깥으로 나오면 영양도 제대로 못 흡수를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뿌리를 안에 분안에 넣어가지고 영양을 골고루 이렇게 만들어주려고 그렇게 이제 분갈이를 할거에요 분갈이를 해가지고 뿌리는 저는 제 성격에는 뿌리가 나오는건 아니지만 용납을 못합니다 이게 비싼 돈 주고 영양제 만들어가지고 그걸 줬는데 왜 쓸데없이 낭비합니까 그죠 그 안에 분안에서 영양제 다 들어가가지고 이 난들이 좋은 난들이 안있으면 다 바르면 그렇게끔 만들어야죠 그죠 진짜 정말 난초는 건강하게 건강하게 길러야 됩니다 자 뿌리를 한번 뽑아보고 아 이게 저희들이 쳐다봐 보세요 이렇게 분양이 정도 크고 오늘도 수태에 물 빡빡하게 죽습니다 죽은데 이게 과연 뿌리가 죽었을까요 뿌리가 죽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뿌리가 부양토분 부양처럼 부양방식들 하면 죽는다 그러는데 뿌리 한번 봐보세요 뿌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있습니다 그죠 건강하게 있는데 왜 뿌리가 죽습니까 그죠 기를 수 없는 자신이 없으면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물어 나 보던지 아니십니까 그죠 굳이 수태가 아까워가지고 그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농장에서 이야기하는거 그걸 고치고 때려 듣고 아니십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안되죠 자 이게 부양방식입니다 밑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게 요거보다 화분 높이가 작기 때문에 요정도 높이를 숫대를 먼저 깔았습니다 요기준 높이하고 맞추려고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다시 예쁘게 심어 보겠습니다 예쁘게 심어 가지고 명품으로 탄생을 시켜봐야죠 또다시 수태는 꽁꽁 들어갑니다 봐보세요 수태가 소리가 날 정도로 안있으면 꽁꽁 심으셔야 돼요 참고로 이게 부양에는 요거 다시 한개 신고 나서 내가 말씀드릴게 이게 수태는 참고로 우리 부양에는 수태는 무조건 a4 입니다 a4 라고 가지고 뭐 한간에 저희들을 부양해서 판매했던 이제 그 수태 조금 뉴질랜드 사전이지만 저희들 쓰기 보다는 조금 질이 떨어져요 그런데 요건 저희들도 이게 수태를 판매를 하는데 저희들도 이게 판매를 하는데 이거는 크게 하고 좀 값이 고가이다 보니까 일반분들이 조금 꺼리는데 아마 그 수태를 좋은거 쓰실라 그러면 부양 운전진한테 아니십니까 말씀하세요 이게 큰 수태가 해가지고 조금 가격이 좀 많이 비쌉니다 많이 비싼데 그런걸 쓰시던가 안그러면 아니십니까 가격에 맞춰가지고 저희들 150g 어떤거 아니십니까 그런걸 쓰셔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수태 길이가 조금 자르다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1차 1개를 마쳤습니다 1개를 마치고 수태를 이렇게 꽁꽁 늘려야 아니십니까 물이 적게 들어갑니다 이래가지고 거의 저희들은 한 10일에서 10일에서 15일 정도 물 안줍니다 이정도로 큰 화분은 멋있죠 예쁘죠 깔끔하게 손색 하나 없이 깔끔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분위기 너무 낡고 커가지고 요것도 이제 저희들이 여기에서 뽑아가지고 요렇게 들어가면 딱 맞을 수 있게끔 단계별로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수태가 이런겁니다 수태가 요거고 뉴질랜드 뉴질랜드 한번 봐보세요 포에이 정확하게 이제 해가지고 요 수태를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우리는 이것도 모잘해가지고 큰 거 있습니까 항공모델 이래가지고 항공모델 이런거 그걸 쓰는건데 이거는 좀 많이 비쌉니다 많이 비싸기 때문에 일반분들이 많이 꺼리하시기 때문에 적은거 적은거 여기 이제 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요 요 아이들도 요 아이들도 뿌리가 장난 아닐거에요 아마 아 아구 이게 모든거 싹 다 나비 다 붙어 버렸네 요것도 지금 한번 봐보세요 뿌리가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안해주면 나중에 곱히는데 저 떡이 거듭 이따 더이상 뿌리가 내리기전에 빨리 교체를 해야 될거 같아가지고 두둑두둑 합니다 봐보세요 뿌리가 이쁘죠 그죠 뿌리가 이쁘기 때문에 부양은 뿌리 하나만은 특히 자랑합니다 사람도 어 사람도 다리가 튼튼해야 있습니까 장수하는 거에요 음 일류 다 있습니까 무조건 직립 그죠 서서 그릇을 움직여야 사람이 오래 장수를 하는거 썰어지면 아니습니까 그거는 그냥 끝나는 거에요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뿌리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게끔 아니습니까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요거는 지금 숫대가 많네 많기 때문에 숫대를 뽑아내겠습니다 자 심어 보겠습니다 이게 숫대는 지금 나오는 뿌리가 살짝 닫혀도 별 무난합니다 최대한 아래로 눌리고 살짝살짝 눌리면은 뿌리가 그렇게 심하게 닫히고 그러진 않을 거에요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어 어지간한 뿌리가 지금만 있습니까 행성이 되고 작게 행성이 되었을 때 분갈이를 해주는게 좋을 거에요 조금 있으면은 이제 얘네들이 뿌리를 분갈이를 하면 건드려요 이러면 몸살 몸살을 해버리기 때문에 음 안하시는게 좋을 거고 지금 가장 해주는게 제일 합리적으로 제일 맞을 거에요 덥습니다 아이고 이게 심는데 땀이 줄질합니다 노동노동 아 이거 12일대에 꽃피나 나면 아니 아마 이게 올해 신화 남긴 한개 두개 세개 네개 다섯개 여섯개 일곱개 낫네 신화가 신화가 일곱개 낫는데 일곱개 신화 단호는 꽃대 한개씩만 달아도 꽃 일곱개 입니다 그죠 그러게 한개야 다겠습니까 보통 살면은 두색인데 깔끔하게 되었구요 항상 부양에는 이래가지고 그 부양 토분은 일반 토분에 보통 보면은 이게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이것도 있네 일반 토분을 다음에 내가 그거는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드리고 일반 우리가 기존적인 그 독일 토분이나 베트남에서 들어오는 토분 같은 거 그런 거는 대두리기면 쓰지 마세요 안 쓰는게 좋습니다 안 쓰는게 좋고 이 쳐다보면은 부양 토분이 약간 조금 가격면에서 조금 있는데 저희들이 이래가지고 이 화분을 개발하는데 개발하는데 개발해 가지고 가다라든가 있는 그런 2차적인 아니었습니까 그죠 금액이 너무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이걸 뭐 전국의 대량으로 아니었습니까 판매하는 것들은 괜찮은데 우리 부양에만 이렇게 하는 소량을 하다보니까 가격이 아마 많이 높게 나오는 거에요 그런데 이제 구독자님이 열심히 이제 이런걸 해 가지고 구독해 주시고 구매를 해 주시고 이라는 것들면은 앞으로 우리도 저희들도 대량 생산에 들어가는 것들면은 이렇게 예쁜 분도 저렴하게 갈 수가 있는 거에요 보시죠 이렇게 참고로 이래가 참고로 여름 또 부양 방식대로 해 가지고 분갈이를 해 봤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고 건강하고 또 다음에 33차 에서 만나 뵙도록 할 수 있고 음 또 그 엄청 건강하세요 건강하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난주 여행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무풍입니다